안녕하세요. 소감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엄청 오랜만에 스트레스 받아서 제 5인격했어요. 화면 녹화 버튼을 옆으로 치웠어요. 잘못 눌러서 가끔 꺼지더라구요. 밤늦게 하는 게임이라 약간 물품 비슷한 거라서요. 목소리 크게 내진 않을게요. 근데 예상된 이 시간이 2분이라니 이런 마음껜 같으니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새 캐릭터가 나왔더라구요. 알고리즘으로 봤었는데 자세히 안 봤거든요. 이 캐릭터래요. 그래서 획득 갈라 했더니 반서가 부족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천백개 있는 거고 엄청 오랜만에 생존자 나온 것 같아. 다른 캐릭터 다 있는 거 보세요. 제 5인격 조금 드문드문했어도 이정도면 꽤 많이 했죠? 이 치어리도랑 인형사 진짜 거의 안 해봤고 광고 전문가는 한번도 안 했어. 작곡가는 재밌어요. 요즘 제 스타일. 약간 묘식이 닮았다. 귀여운데? 그쵸? 저거 목아파. 제발 실행 좀 되라. 그리고 새 스킨 남았는데 새 스킨이 아니고 제가 몰랐던 스킨들이 맞는데 많더라구요? 5천 개나 있었게 많이 모였죠. 좀 모아뒀다가 이거나 구매할까?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하자. 어차피 대기 시간 많이 남았어. 아 죄송합니다. 좀 더 구경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해볼까요? 심리학자로 되어있네. 저 묵하 좋아해요. 묵하나 해볼까요? 제수로? 윗네임이 박관사 해볼까? 공분으로 할까? 이거 제수구나. 공분으로 해야겠다. 스킨들 좀 바꿔줄까? 로? 시작. 제가 전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롤에서 하는 게임이구요. 랭킹도 높지 않고 패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요즘 너무 울고 싶은데 자유롭게 울 수 있어서 좋아요. 고도 혼내지 않고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꺼낼 수 있어서 좋다. 기운 빠진다?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 그건 좀 좋은 것 같아. 혼자도 지내는 게 같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행복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를 말하는 것 같아. 잔말이 많았죠? 아무 애도 없게나 해봅시다. 제외 드네. 오랜만인데 잘 맞췄어. 완벽한 교재. 저거 샀던 것 때문에 잠 못끼렸어. 글씨가 제일 빠르죠? 글씨 한두 번만 맞춰도 빨라. 나한테 감시자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 온다. 이럴 때는 어디 있는지 보고 뛰는 게 맞겠죠. 하트 형형 심장에서 벗어난 거 보니까 내 근처에 없는 거 그닥씩 오니까 좀 이렇게 치우고 밟고 그러면서 또 있네. 아, 진짜. 따라오나. 근처에 있나면 돼. 뒤도 안 보고 뛰네. 이 근처로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애들도 지금은 계속 뛰어. 도망쳐주면 되겠다. 나한테 계속 오나. 어떻게든 총 쏘면 안 돼. 못됐다. 못됐어. 저는. 그쵸? 여기서 다시 아, 생선이 너무 좋겠지. 이만 슈욱. 안녕. 잘 가. 난 좀 부르시고. 제발 좀 그런 건 이리 좀 빨라. 띵. 슈욱. 슈욱. 이제 내 위치 다 알려줄나봐요. 띵. 그런 느낌. 띵. 그쵸.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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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배가 썼죠? 띵. 앞 뒤에다가 한 대 밖에도. 띵. 지금 세 개 해두겠다. 띵. 띵. 화면 전기기 남았어. 엄청 어차피 두 개 남았네. 한 개 남았어. 한 개. 그래도 이 전기는 잘했죠? 한 개 남을 때까지. 큰 거면. 도망치기를 못하면 굉장히 나쁘지. 요렇게. 그림도 요즘에는 나온다고. 어차피 안 구해줄 것 같기는. 소이져도 총이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게 맞겠다. 저한테 맞고 구해줄게. 맞고 구해줄게 아닌데. 어차피 한 대만. 치우는 바람. 뜨고. 안이 튀고. 호들 geometric. 아. 소이. 그 자, 준비비 안 했나 보나? 안나 보구나. 미리 준비해 주는 줄 알았어. 하하. 해국에는 집중이야, 얘들아. 구하기 위해. 너무 빨라 빨라 너무 빨라 많이 포기한 것 같아. 피어 얘들아. 저거 너무 실수가 끝났어. 실력이 별로 안좋죠? 괜찮아. 이 정도 받아도 돼. 이 정도의 이상 탈출. 한 개. 충격기. 재미있을지도. 그래서 아까 못 받았던 거 보자. 이렇게 생기네 구나? 좀 화려하긴 한데 딱히 엄청 이쁘지 않네? 12,888? 이런 거 이건 할까? 줄리엣? 이거 안 이쁘다 옷차려 큰일 나 얘가 제일 이쁜 것 같긴 한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좀 평범한 거 살까? 새 캐릭터 신 캐릭터 스킨 살까? 이거 화제 조사관이야? 이름이 좋네 귀여워 황스 황스는 그 자리 기분 기분이 제일 귀여운데? 난 진짜 이거 하나 살까? 기분이 제일 예쁘다 나 그거 받았다 좋아요 받았다 오늘 이거 생일 이벤트 잘 안하는데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냥 하자 원해 잘 안아야 되는 거 드립이 생일을 출 언니가 보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개인의 개인의 생일 축하 입니다 안되네 왜 안되지 왜 안되지 개인의 기념일이구나 개인의 기념일 기념일이 매직되기 전에 축하합니다 됐어 오네 귀찮아서 안할래다 봤으니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저희 감시접종 안좋아하는데 그쵸 그쵸 오랜만에 샤머니나 할까? 스킨 꽤 많아요 컴페니우스 옛날에 현재에도 옛날에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거의 안해요 마지막 노노노 잘하냐 노노노 언제나 나 내게 7일권 이건 안쓸까? 7일권? 뭐 어차피 없을 수 있을텐데 없을 수 있을텐데 매칭이 안돼 아 끝났구나 연결이 안되는게 5인 개체되고 바뀌었구나 어쩐지 계속 연결이 안되더라 1인 매칭 끝났구나 랭킹시간이 끝나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만 할 뻔했네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답답해 돌아가지고 큰일날 뻔했어요 그쵸 흫 생존자액 음 내가 제일 낮은 디어 같은데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염시사 추천 아우 피곤해 하늘이게다? 하늘이게다 안해봤는데 처음 보는 맵이에요 아무도 일단 합시다 고고싱 레우의 기억이네 레우의 기억이네 샤몬이 제일 편할걸 그치? 편할걸요? 근데 그랬더니 스킨도 바꿔줘 이걸로 해볼까봐 눈이 엄청 찌텐데 고인물 모드집 니가 눈 색깔이랑 하얗아서 잘 안보여 하늘이 안보여 파테는 되게 오랜만에 근데 이메파만 샤몬이 공격을 잘많이당 제일 많이 누르지 조심해 하늘이 최후 1인이 되었던 높은 캐릭터가 다불당하기 딱 그랬죠 아까 그 온고는 처음부터 감시자한테 걸려서 재수가 없는 캐릭터였어 금방 들켜봐 쟨쟨 어우 머리 아파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 쟨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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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눈 쟨 쟨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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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저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쪽으로 가나 봐. 혹시 뒤에 있네. 치유 일단... 빨간색 나왔음. 보적... 치유... 잘 묻는다. 충전시키다. 이거 안쓸까 그랬는데 써야되는데? 이 근처에 감시자가 있었나봐. 대담 떠는 부분. 아 또 실패해. 너무 그냥. 계속 실패하는거 개빡쳐. 일부러 유인하듯이 그냥... 계속 써먹어. 그리고... 이제 근처 가까우잖아. 그러면... 아 벌써 왔네. 진짜... 좋댔어? 망했죠? 근데 맞는 수밖에 없어 이분도. 근데 맞고... 치유... 그 부분 졌어도... 아씨 공부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왔네. 트로이집 너무 많이 한다네. 아니... 해돋게가... 실패할 줄 몰랐어. 따돌려준다. 아싸. 고마워요. 내 집은 온다. 망했죠? 하자가 있나보네. 도와주면 돼. 자산체인자. 잡혔어. 마지막이었는데.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거 이기는 해보단 풍경할 수 있었는데. 또 우리집 키만세원. 이길수... 일단 여기서 또 해. 요즘 왜 이렇게 트럭이 많지? 우울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까지 트럭이 아닌데? 요즘 진짜.. 슬프게 하른거야. 원래 슬프니까 난까지 슬프게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 넘치지 않는 분들에게... 어서 곧 주라 빌라 갈 것 같은데? 함대마중 끝나지. 망했다. 나 간다. 그래도 한번 재는 게 있어. 두꺼만 하고 갈라 했거든 바이바이 샤머니 제일 먼저 고격탕 했잖아 이런 매르에서 일단 나가자 제일 위경 머리 많이 올랐다 나가자 머리 아파 기절이 있을까? 나 좋아해가 안 눌렀다 누굴까? 괜찮아? 이왕 하는거 한번만 더 할까? 이왕 하는거 한번만 더 할까? 그리 한번만 더 하자 49분은 종료니까 아우 머리 아파 아 머리야 쓸데없어 기억을 다 지우고 싶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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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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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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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황수 아우 아우 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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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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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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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받아 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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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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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가 예전에 레전드 찍은거 있는데 황수 황수 상대가 몽봉인가 좀 느린 적이어서 그렇긴 한데 황수 송포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피해나는거 있거든 근데 제가 엄청 잘했어 하이 재수가 저기있다고! 어 이리로 가면 안되지 괜찮의 적이있잖아요 그럼 딴 데로 가자 그리고 좀 자수들기는 곳이긴한데 그래도 아직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나 쪽입시다 안쪽 방향이 최고야 어떻게 일단 자석 모아야지 재수한데 맞았죠? 좀 유지해 확인 말 안삼아 아주 좋겠네. 저 왕, 아나, 악당이라기만? 정 나오네. 저, 운거운 거 맞을 것이야. 까먹었어. 하도 안 맞을 것이야. 내 근처에 있어? 놀았어. 난 이빠나 해보고자. 근데 탐사자가, 탐성은? 아 탐성은 해두기 어려운 편인데 다 맞추고 있어. 그래서 하나 해독했니 빠르다. 빼나 푸는 것 같은데 도와줘야라. 근처에 있는 물기기. 나 지금 근처에 없어. 시울이는? 혹시 근처에 있는 물기기. 우리 자아이가 모르겠고 있던 해독 하나는 다 하고. 거의 다 했어. 저희 근처에 있다. 그런지. 자, 여기 지금 무료식으로 있죠? 잠시 전에 다 오는데. 아, 여기 들켰죠? 들켰지만 다 풀고 와. 저 비해까지 오는데 시간을 받은 것 같은데. 아이씨, 저쪽 저쪽 보고 있다. 저쪽 보고 있다. 깜빡해서 하늘 다 보냈어. 젊은 놈이 됐어. 다른 데로? 정신판 됐어. 빨간색. 로그 뺐어, 지금. 백본 다 돼가지고. 자, 백본 다 줘서. 도와주러 가자. 할테네. 이미 죽었네. 도와주러 가려야 돼. 이 차에 대해서는 감시자가. 이번 차에 도와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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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으로 끌고 들어가네. 망했는데. 저기 어딘지 몰라. 너무 오랜만에. 여기가? 핸드폰 뜨거운 거. 어디야? 아이씨, 쟨 쟨 쟨. 미치, 저기. 못 봤어.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해서. 지하실이 어딘지를 몰라. 그때. 학부에. 어떻게 쓸까. 미안해, 구출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해, 고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고출할 수가 없어요. 어린 현실이었어요. 안녕 잘가 안녕 잘가 잡혔죠? 왕 있죠? 고인무스킹 끼고 다니네 잠깐만 고인무스킹 고인무스킹 아 뭐냐고 사실 저는 추천을 해주는 쪽으로 안됩니다 고하기에는 너무 애쉬있죠? 치열이가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엄청 잘 피하는 것 같아 쓸 수 있었는데 아쉽다 따먹게 아 아니구나 이거 악쇠도 고인무스킹 고인무스킹 이렇게 영상 운영에는 좀 창피한 신형이긴 한데요 제가 3년인가 4년 넘게 안 한 것 같아요 게임을 너무 우연했으면 카메라 앞이라 떨려요 슉슉슉슉 저 기능을 해볼게 좀 오래전베 있는거 3판인데 3판 다지네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네 네 하나도 안 안찜피해 좀 창피한 신형이긴 한데 그냥 쓸모다 먼저 갈게요 지하통으로 치세요 잘발 행복해 떠나실만 화려하기도 하네 한 대 맞았다 응 못나갈 것 같은데 지하통으로 추첨 눌러주세요 하지만 여기저기 저기로 가고 다시 해결해 슉 아 슉 슉 아 슉 슉 슉 내 허리 아프... 배 아프고, 허리 아프고, 중체중 나고... 왜 이것만 받았지? 여기도 있어. 왜 안 받았지? 아, 사냥터지기 있는 걸로 해야돼? 사냥터지기... 계속 돌려야되면... 나을때가 있어. 무슨 일이지? 아, 허리 아프고... 아, 허리 아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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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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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여리, 절아게 heal. 애교해라자고 melhor, لكن 뭐 잡을까. 23살 dear 그거를 찍으려 friendship을 향 해줄게. 이리 오고 India. 한 개 있거든. 없어서 안되면. 없어서 안되면. 그리고 요즘 허둥이도 잡고. 오랜만에 들어서. 저 황금이 종료를 만들어줘. 야 누구나. 의사는. 의사는 스킨 했구나. 처음 봐 저거. 오늘 오랜만에 들었어. 은경은 제가 좋아하는 스킨이네. 저도 저렇게 했는데. 내가 정의사니까. 변호사도 했어. 얘 마음이 없네. 변호사 쓰레기인데. 능력 시험 후에 변호사. 아직도 패치가 제대로 안되있어. 능력이 없으니까. 구자. 능력이 있어도 구려. 써봤는데. 뭘 써봤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지도 너무 의미 없는거야. 추가된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일단 가봐주세요. 저는. 저는. 도망가나서요. 일단은. 아버지가 이렇게. 보호막으로 보호해줘. 하나 남겨드리고. 어디로 치우자는 것이다. 그래서. 저의 중인데. 원시자가. 못끄러워. 다행이 못끄러워. 다행이 못끄러. 다행이 못끄러워. 저 멀리서 이제. 이거 하나 치우고. 저의 중. 파괴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걸 저런다고 의자 뿌시면 제대로 뭐지? 활동도 못하고 그랬다는데 나가기 전에 근데 패치 이후로 그렇게 하면서 하기라서 그렇게 까지는 못하는걸로 어그로 끌었으면 그때 하자 내가 식수해서 계속 어그로 끌어야 돼 그러면은 파괴 없지? 제가 어그로 파괴하고 없지? 내가 구해줄까? 용병이 있네 용병이 있네 필요 없겠다고 괜히 실수해서 뽀뽀하시켰어 미안하고 여기 하나 꽉 제거하자 어차피 감시자에 몰치도 안 여기하고 이거 몰라 어그로 겁나 끌어 그러고 도와주자 어차피 나 무 무하겠죠 하자 아직 해독하기 귀찮은거 그러 하자 내가 도와줄게 감시자 저거 진무야 내가 도와줄게 아 변호사 저거 멀리했잖아 너무 멀리했어 이제 지민이 제목은 다르다 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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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스터로 초수별에 환자도 의미가 없어. 환자놀이 좋아하시는 분은 하스터로가 없어. 스킨코가 징그럽게 생겼네. 스킨코가 징그럽게 생겼네. 어그로도 많이 끌까 했는데. 폴리카메도 마다 보다 싶다. 스킨코가 징그럽게 생겼네. 아 근데.. 뭐 하스터머니가 다는 애 아니었나? 빨리 끓이려고 이 목소리 이렇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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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씨 채우려고 하다가 잘생겼어 쟤 바로 부셔 아씨 못 부섰어 어그로 가면서 부서려고 했는데 아씨 바로 앞에서 주저앉아 아이치 나는 간다 애들아 빨리 주저앉아 이사고 리듬에서 낙고 이듬는데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진짜 진짜 괜히 보여줘가지고 미안해요 치치부 와악 치치 간식 먼저 갑니다 땅피들이 안 나오면 되나요? 솔직히 전문사픽부터 좋은픽은 아니였어 오랜만에 흐르고 싶어서 당황스럽게 대충 시절 멈추 지구 편의장기 언제 또 그냥 지나면 귀찮아지 잊혀지면 됩니 가야 다 하고싶어 아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나가고 자동매칭해. 타이틀 4.1.9.8.9.9.9.9.7.9.9.11.1.1.8.11.1.10,10,10,11,12,12,12,13,1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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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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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하아야되요. 배..배가.. 졸라님..커피.. 배..도 크게.. 환급 수있다.. 아..산수 없이도 힘들었지. 지금 뭐 제킬이지. 오늘 주위에, 그래서 도착해요. 그 점으로 기울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모아 중에, 운명이 이끄고 있어요. 이러면 이거봐요. 어, 저쪽에 있고, 날 몸部, 랭만 살인데, 내 여기 이모님을 피해놓게, 얼마나 비해, 반대마점은 쉽지 않나? 거기 되면, 하니판 볼 편 하니판 차가워 하니판의 이게 이번에는 인형은 제대로 할 때 사실 대충한 거 보다 좀 재밌어가지고 이번엔 조금 열심히 했다 확실히 인형되면 빨라져 속도가 기분 탓인가? 모르겠어 자세히 놀라요 이 캐릭터 많이 안해봤어 한 번 해봤나? 딱 한 번 그래서 아까 몸마같이 한 대 맞았대 변신하고 풀어줄까 그 인형 변신하나대로 아주 풀어줘 내가 진짜 1티어 2티어 진짜 굴려 2개다 5개 아주 1티어 이렇게 에이 드디어 여기서도 이거 나가 나 게임중이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제목 인격해봤어요 아주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너 이제 게임 그만해야지 뿅 아이들 켜줘 뿅 뿅 아이들 켜줘